네이버요. 19만 4천원에 시프를 샀는데, 이거 어디까지 갈지요? 어디까지는 갈까요? 어디까지는 갈 것 같아요? 한 21만원 가격 같은데, 모르겠어요. 왜요? 왜 21만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니, 26만원에 간다더라고요. 누가요? 갔으면 좋겠다, 그죠? 제가 한번 봤는데. 아, 그래요?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네이버, 카카오, 넥카오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라면 우리가 여러 종목들이 사이클이라고 그래요. 1월, 2월, 3월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얘기하면 못 갔던 제약바이오가 있고요. 그다음에 플랫폼도 있어요. 그다음에 1, 2, 3월은 반도체가 많이 움직였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월에 움직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, 그죠? 올라간 거 따라가자니 SK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신규가 접근하기는 좀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, 부담스럽고. 그렇다고 많이 빠진 거를 사자니 덜 빠질 것 같고.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네이버, 카카오는 지금 이 자리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아까 얘기했던 1차 가격대는 21만 원, 22만 원, 23만 원 이쪽 포인트를 잡고 가지는 게 업사이클이에요. 그래서 4월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 플랫폼 쪽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화장품 관련주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요. 전 사이클에 한 바퀴씩 다 들어왔어요. 반도체 움직였죠. 자동차 움직였죠. 2차 전지 반등 들어왔다가 우리 밀렸죠. 그러면 화장품도 움직였죠. 저손도 움직였죠. 모든 게 화학, 철강, 이런 유틸리티 관련주하고 먹거리 관련주, 식품 관련주가 못 올려 있어요. 그쪽은 플랫폼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좀 사갖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? 그냥 끌고 갈 거 그대로요? 그냥 끌고 가세요.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1차 가격은 목표가는 21만 원 잡고요. 21만 원 넘어간다고 하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박스권 상단, 박스권 하단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거 박스권 상단, 박스권 하단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23만 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지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좀 밀린다고 하면 또 사사사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릴게요. 1차 목표 21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. 제 의견은 삼성전자는 좀 물량을 줄여야 돼요. 제가 볼 때는 5일 날에 시작 발표가 하면 각이 너무 세게 들어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는 똑같은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. 이런 게 보여져요. 앞으로 퍼포먼스를 많이 했는데 신규로 편입하기에는 위에 높은 자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라고 수익을 좀 줄이면서 상승하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.